한국차볼드 와, 약간 기차 타네요. 약간 기차 타네요. 트레인, 기차. 트레인, 기차. 기차. 와우. 여기 먼저 해요. 와, 이렇게 빠른 기차가 안 봐도 처음 타본다. 기차 재밌겠죠? 아, 힘들어. 이거 이제 돌려줄게. 어, 돌아가네? 대박이잖아? 와우. 짱이다. 몇십 정도? 6. 최첨단이구만. 이거 우리 어릴 때도 그랬거든? 최첨단이야. 고속열차을 좋아해? 네. 고속열차을 좋아해? 고속열차을 좋아해. 와우. 고속열차을 좋아해. 고속열차이 아니란다. 옛날 비둘기나 무궁화, 새마을어 같은 걸 상상한 구석기 인간. 멋있어? 고속연빈기인 어이구님. 고속열차. 고속연, 조합. 끝. 이거 왜 많걸? at a good time it was so spicy, 고속연빈기인 어이구님. 고속연. 고속연. 이 녀석은 안전하고. 그런 녀석. 대장애, 고속연. 두번째 서브웨이 있었나요? 한국에 와서 지하철도 기차도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현지씨 여기 가자 아 조용해 어디야 나오니까? 와우. 매우 좋은景이다 빠르죠? 네 편입니다. 그날의 대체와 같이. 아빠밤입니다. 여기가 부산에 올라가고 아니다. 여기가 전부가 우리의 남자가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열차를 타서 기분이 좋은 현지시. 필리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눈물쓰드며 본 영화가 부산행이다. 여자친구의 삶의 삶이 태어났 Jesus crist은 안 경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한 명이 있고 사진을 지켜봅니다. 왜 같애요? 거기서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는지 알지? 여기가 없지? 여기가 없지? 여기가 없지? 근데 그가 자기의 자동차 아, 그니까 아주 좋은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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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나왔어? 겁나 빨래 안 돼 하.. 무슨.. 무슨 무슨.. 워정신이 있어요? 워정신 ZR 한 칸 더 건너가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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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부산과 같은거? 네. 네. 너 전부 인사이데? 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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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이 보인다고 얘기한 것만 50번째. 연지씨는 기차를 타며 작은 산마다 무덤이 있는게 제일 신기한가 보다. 고속열차 안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람들이 다들 잠만 자고 있다. 심심해 죽겠는 새초미와 쨔깐이 짧은 1시간 반이었지만 조용히 시키느라고 정말 진을 뺀 피나의 아빠. 아우 진짜 숨막혀 죽을뻔 했네. 아우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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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와 금방 왔다 정우까지 금방 왔다 진짜 빨리 왔다 강아지 응 강아지 있다 강아지 화이팅 여기 똥강아지가 또 있네요 똥강아지 화이팅 화이팅 피나이 아빠의 작은아버지 댁에 온 연지씨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만큼 인사도 못 드렸다 그래서 11일정이지만 짧게나마 하루 들르는 정업이다 잘 되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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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ic